국제학교 가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상황별 행동이에요 응급상황시에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,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내가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이렇게 생각을 하면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조금 침착하게 학교 아니기 때문에 별일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침착하게 어른이나 선생님을 우선 찾아보는 그런 침착함 유지하기 두 번째, 신뢰할 수 있는 어른 찾기 잘 모르는 어른보다는 잘 아는 어디서 본 듯한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, 명확하고 천천히 말해주세요 이제 발음이 조금 다르거나 익숙치 않아서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, 아픈 곳을 손으로 이렇게 알려주면 선생님의 눈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 못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, 다섯 번째, 긴급 연락처 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적어서 이렇게 주머니에 쏙 넣어서 엄마 번호나 선생님 번호를 갖고 있으면 연락할 때 좋겠죠? 자, 그리고 간호사 사무실 위치를 파악해두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아플 수 있어요 그때 빠르게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, 간호실이 1층 복도 맨 끝에 있었지? 이렇게 기억을 하고 빨리 찾아가면 빠르게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, 일곱 번째, 도움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모두 다 도와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도움을 꼭 손들어서 표현해 주세요 자, 그리고 영어로 긴급, emergency, emergency 라는 단어는 꼭 알고 있으면 좋아요 큰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지 몰라도 emergency 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은 모두 다 이건 비상 상황이구나 이건 긴급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 항상 이렇게 준비된 자세로 임하면은 더 안심되고 침착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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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